음악 궁금한 건 뭐 참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게이터는 2000년 설립되어 악기용 케이스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의 오디오 음향기기용 케이스를 생산해온 브랜드입니다 전세계 90개 이상 국가로 수출이 되고 있으며 높은 품질로 전세계 많은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연구를 통해 유격 없이 기타를 안전하게 보관, 이동할 수 있는 게이터 하드케이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게이터의 다양한 하드케이스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게이터의 하드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Gc 일렉 XL, Gc 일렉트릭 A, GW LP 브라운, GW 335 브라운, GW 일렉 빈티지 은총씨와 제가 5대의 하드케이스의 다양한 특징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c 일렉 XL 모델을 보고 계시고요 게이터 로고 보고 계십니다 충격에 강한 ABS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단단한 외부쉘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다양한 악세사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내부 수납공간까지 갖추었습니다 일단 외관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만듬새가 좋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쪽에 악세사리를 수납할 수가 있고 EPS 폼 및 플러시 안감으로 기타를 외부 충격과 스크래처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기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스트라토 퀘스터부터 아이바네즈 RG 시리즈를 포함한 각종 슈퍼 스트랩 PRS와 쉑터 헬라이저 등 다양한 쉐입의 일렉 기타를 수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았을 때 견고한 그립에 손잡이가 채용되어서 이동시 매우 편리합니다 이 게이터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기타를 수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GCElectric A라는 모델이고요 GCElectric XL과 마찬가지로 단단한 ABS 플라스틱 외부 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제작이 되어 있는 하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볼게요 EPS 폼 및 플러시 안감으로 기타를 외부 충격과 스크래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트라토 캐스터와 텔레캐스터 전용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상관없이 스트라토 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악세사리를 역시나 수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유격 없이 견고하게 기타를 잘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GW LP 브라운 레스폴 용으로 나온 하드 케이스입니다 디럭스 우드 케이스로 견고한 합판 목재 외부 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색으로 게이트 로고가 보이죠 열어보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깁슨의 예전 하드 케이스의 느낌처럼 붉은색 플러시 안감을 사용하고 있고 폼 패딩을 적용을 해서 기타를 외부 충격과 스크래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버가 또 같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기타를 좀 더 스크래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구성으로 제작되어 있는 동일한 소재의 깁슨의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레스폴 타입의 기타가 유격 없이 수납이 됩니다 일단 케이스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빈티지한 브라운 컬러가 적용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깁슨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레스폴 쉐입 기타를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죠? 네 이 모델은 GW-335 브라운 세미 할로우용 케이스입니다 GW-LP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디럭스 우드 케이스고요 견고한 하판 목재 외부 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역시나 동일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내부에 악세사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합니다 부드러운 플러시 안감으로 기타를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요 역시나 빈티지한 브라운 컬러가 적용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기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에피폰의 카지노 모델인데 이렇게 유격 없이 수납이 되고요 ES-335나 3호, 카지노, 330 등 스탠다드한 사이즈의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ZW 일렉트릭 VIN 빈티지의 약자죠 모델입니다 디럭스 우드 시리즈고요 견고한 하판 목재 외부 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습니다 약간 느낌이 세무? 그렇죠? 세무 느낌이고요 일반적인 하드케이스에서 이런 디자인을 갖춘 하드케이스가 게이터에서 나오는게 유일하기 때문에 유니크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하드케이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하드케이스가 진짜 고급스럽네요 그렇죠? 내부도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역시나 플러시 안감으로 기타를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요 이렇게 기타를 수납을 하면 육역 없이 기타가 갑자기 커스텀샵 느낌으로 이건 확실히 엄청 클래식한 느낌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이 게이터 하드케이스가 저희에게 종류별로 입고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저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모델을 외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관을 살펴보고 왔고요 이 게이터 하드케이스의 큰 장점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렇죠 합리적이고 두 번째는 디자인이 깔끔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드케이스의 외관을 잘 갖추고 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견고하고 악기의 쉐입과 사이즈를 잘 연구해서 유격 없이 악기를 보호한다 맞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다뤄본 모델들 중에서 레스폴이나 335 케이스 같은 경우 예전에 깁슨 브라운 케이스 내부에 핑크색 용과 덮개 까지 포함되어 있는 외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일한 사양의 깁슨 하드케이스를 구입하려고 하면 30만원이 넘어가요 근데 그거에 절반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케이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가격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에피폰을 포함한 중저가 레스폴이나 세미 할로바디 등을 기타를 구입하고 나서 악기를 좀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때 이제 뭐 깁슨의 케이스라든지 타 브랜드의 케이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이터의 하드케이스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뛰어난 품질의 하드케이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오늘 다섯 대의 게이터 하드케이스 은총씨도 같이 보시고 직접 카메라로 또 영상을 담아 주셨는데 느끼신 소감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효연이 형님께서 찍으셨는데 요즘 뭐 재팬팬더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재팬팬더 멕시코팬더 아니면 글쎄요 그 타 브랜드들도 보면 고품질의 악기를 제공하는 대신에 하드케이스를 빼는 좀 전략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소프트케이스도 요즘 워낙 튼튼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모노케이스 같은 거 구매하셔서 딱히 뭐 불편함 없이 뭐 이동 그리고 뭐 하물며 뭐 비행기를 실을 때도 그 뭐 모노케이스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 그러나 이제 뭐 비행기를 떠나서 우리가 뭐 좀 장시간 보관을 해야 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하드케이스가 꼭 필요하게 되는 이동할 때가 분명히 필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어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집에 뭐 기타가 많게 되면은 더 그렇지만 이제 기타를 취미로 치시는데 기타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기타를 일일이 꺼내서 바깥에 이제 스탠드에 걸어 놓는 거는 사실 좀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 안에 두게 되면 혹시나 부딪혀서 쓰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드케이스에서 넣어서 책꼬지에 책 넣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높은 데다가 올려 두시거나 하면은 차라리 편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케이스가 뭐 나 딱히 필요 없는데 했다가 그럴 때 없으면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아니면은 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모노케이스로도 웬만하면 다 되겠습니다만 이사를 가거나 맞아요 뭐 아니면은 뭐 뭐 뭐 악기를 싣고 좀 이제 차량으로 국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그 외에도 짐이 많을 때 그게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좀 걱정이 되죠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드케이스에 넣어놓으면 그 위에 다른 걸 올려도 악기에 전혀 데미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드케이스가 짐작처럼 저도 자리를 차지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쓸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기타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젠가 기타들의 대동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하드케이스에 넣어야 되고 장기간 보관할 때는 하드케이스에 넣어 두는게 확실히 안전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퀄리티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본 제품들 다 이제 목적에 맞게 자신의 기타에 맞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모델별로 잘 준비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특히나 이 GC 일렉트릭 XL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하드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쉐입의 기타를 수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빈티지 스타일 하드케이스가 외관만 봤을 때는 팬더 커스텀샵 이라던지 타 브랜드에서도 커스텀 계열의 굉장히 고가에 증정이 되는 하드케이스 같은 굉장히 높은 완성도와 멋진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제품 역시 10만원 중반 전 초중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하드케이스 자신이 필요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다양한 상황에 하드케이스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게이터 하드케이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건부 참답 플레이어비언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니 꽃 도대체 합ร 저 모니 여러 쪽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